40장입니다.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매일 심장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자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심장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자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심장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공주의 넓은 사랑에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장래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가 내가 매일 심장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시므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